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기쌤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 보시면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과 또 저와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의 공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이처럼 세금 보고와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한 부분이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금을 낼 때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 부분이 어느 순간에서는 또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많이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아심을 스스로 갖고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도에 이런 사태가 장기화가 될 줄 누가 알았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세금을 낸 기록, 세금을 낸 기준점에 준한다라는 그리고 그게 원타임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세금 부분이 2019년도, 2020년도가 이렇게 중요할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의 세금 보고를 시작을 2월 12일서부터 4월 15일까지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많은 한국분들, 우리 한인분들께서 지금 세금 보고를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머리가 아프시고 또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작년도에 각종 받으신 그라운트,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택서블이냐, 논택서블이냐, 이러한 부분을 소득세 신고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의 제목처럼 이번에 우리 한국분들,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머리를 참 잘 써야 된다는 부분 세 가지로 압축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세금을 내오지 않으셨던 분들 세금이 어떤 이유에선 간에 내가 나름대로 세금을 생각을 안 해오고 또 등한시 했었던 분들 이번만큼은 2월 12일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4월 15일까지 마감이 되는 2020년도 소득세 신고 세금 보고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고 소중하고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보고를 함으로써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현재의 행정부 대통령의 정권이 또 이한이 됐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사태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금년 안에도 각종 혜택과 정부 지원금이 기본적으로 준하는 부분은 세금 보고를 했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판단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서로 상반된 얘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내용으로서 봤을 때 2019년도에 세금 보고를 하셨던 분들 그 이후에 2019년도와 2020년도 2019년도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은 2018년도를 하셨기 때문이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지금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것은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현재는 2021년도니까 수치 계산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분 각종 혜택에 대한 부분은 2019년도 2020년도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오늘 날짜가 2월 20일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의 시작은 2월 12일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세금 보고를 이미 마쳤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미 끝냈고요. 자 그렇다면 2019년도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개인당 또 가족 합산당 계산을 했을 때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지금 현재의 7만 5천 달러 개인식 기준이고요. 부부 합산 15만 달러라는 내용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번 계산을 해보죠.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실 때 이번 내 사태로 인해서 2019년도 2020년보다 세금이 늘어나신 분들보다 줄어드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2020년도 지금 세금 보고 준비 기간이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에 비해서 나는 인컴이 줄었다. 그리고 나는 실업자인 상태가 됐다. 그리고 나는 현재 job이 part-time으로 하고 있다. 나는 지금 현재 프리랜서로 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정규적인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2019년도에 세금 보고를 하셨던 기준이 7만 5천 달러를 넘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현재의 2020년도는 세금에 대해서 7만 5천 달러의 인컴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적게 보고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신 분들, 이러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죠. 2019년도에 7만 5천 달러 이상을 보고하셨던 분들이 현재는 7만 5천 달러보다 작게 보고하신다. 그러면 언제 보고를 하셔야 될까요? 답이 나오시나요? 네, 빨리 엘스네즈 파스블로 보고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와 2020년도 사이에 그때의 세금 보고를 7만 5천 달러 이상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 오히려 나는 돈을 벌게 됐다. 내 비즈니스는 생각보다 잘 됐다. 우리 회사가 잘 나가는 바람에 보너스에 대한 부분이 많아졌다. 따라서 작년 대비 2020년도에 소득세 세금 보고가 나는 7만 5천 달러가 넘는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또한 실업급여까지 포함을 하셔가지고 파일타임이나 프리랜서 포함된 금액이 7만 5천 달러가 넘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세금 보고를 빨리 하셔야 될까요? 늦게 하셔야 될까요? 세금 보고를 늦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7만 5천 달러를 기준점으로 해서 내가 금년도 2020년도에는 세금의 보고가 7만 5천 달러보다 적다. 그렇다면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7만 5천 달러보다 지난 2020년도에는 소득이 더 많다. 잘 나가는 바람에 그렇다면 늦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금에 대한 2020년도의 정권이 바뀌고 2021년도부터 새로운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따라서 2020년까지의 트럼프 행정부하고 다른 정부 혜택과 또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그 계획이 계속해서 나아갈 지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또한 IRS의 세금 보고한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400달러의 정부지원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입법에 올라간 상태에서 통과가 거의 다 되고 있고 그 시기는 2월 말 그리고 정부의 지급 제가 지난 영상 올려드린 거 한번 소개 링크로 또 걸어드리겠습니다.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게 되는 돈은 3월 첫 주에서 중순까지의 상황에서 우리가 돈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3월 첫 주에서 중순까지 돈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세금 보고를 지금 빨리 했다면 세금 보고를 한 기간 내에 그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 빠르게 보고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안 하셨다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빠르게 하신 분들은 2020년도 세금이 기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급되는 시기가 정부지원금의 1,400불에 대한 입법과 통과가 되는 시기가 이제는 3월 첫째 주서부터 중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곧 있으면 세금 보고에 대한 부분이 마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현재의 7만 5천 달러라고 기준점으로 되어 있는 1인당 개인 지급에 대한 인컴 소득의 기준점이 공화당에서 늘 숱하게 1년 내내 반대를 해왔었던 기준점이 7만 5천 달러가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7만 5천 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는 저소득층이 아니다. 그 기준에 대한 금액은 배제를 하고 낮춰야지만 된다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부분이 첫 번째 그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으로서 만약에 향후 이번에 1,400달러에 대한 정부지원금 말고 향후 다음번에 국회 입법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될 때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합의가 제일 되지 않을 부분일 수도 있는 게 예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7만 5천 달러의 기준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오기도 했었던 4만 달러, 5만 달러, 6만 달러 이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4만, 5만, 6만이라는 기준 수치점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7만 5천 달러를 이번에는 1,400불에 대해서 진행을 그대로 하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정말로 체크를 하나하나 잘 하셔서 우리 하우스 홀드 아니면 인디비주얼 내 개인적으로 세금 보고에 대한 인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를 내가 보고를 하게 되는지 또 내가 텍서블과 논텍서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말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세금을 나는 빨리 해야 되는지 아니다, 나는 세금을 늦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인적인 사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영상 뉴욕히다리쌤을 항상 아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신 후 이번에 세금 혜택으로 또 세금을 보고하시면서 꼭 행복하신 여러분들 개인개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뉴욕히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